접었을때 가의 크기로 구하는거야 대전제는 접었을때 같지? 막국지가 이게 몇도야? 그렇지 26도가 되겠지 그럼 여기 26도가 되니까 가도 26도가 되어있네 접은각은 같은거니까 아니구나 이렇게 이게 가가 되는거지 가 곱하기 2 더하기 26은 180이지 가는 어떻게 되겠어 180에서 26 배움은 얼마야 154지 177도가 되겠네 그 다음 이건 옆으로 끄면서 풀면 되겠지 이제 20 이제 20 이제 20 이제 50 되겠지 2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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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?